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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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자 난 쨍이 똥자루 자루! 안녕! 난 돌바미! 오늘은! 파워 오브 핑크 스노우! 아 너무 예뻐! 근데 진짜! 저기 나 이글루 안으로 너무 가보고 싶어! 이글루 안에 가보세요! 와! 가고 싶어요 저기! 근데 저기 가려면은 응! 꼭대기에서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? 맞아!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지? 그리고 이 타워에 좋은 점이 있지! 뭔데? 체크포니크가 있어? 짜잔! 스프링! 아니아니! 스프링! 좋아좋아! 스프링이 있다면 떨어져도 안심할 수 있다는 어? 저기 피어 다나? 어 다라! 별로 안 아파! 어 좋아! 오오리 함정! 어? 언니가 여기 함정이 있어가지고! 오! 완전! 약간 그거 같애! 애기들! 어 뭐야 이거 느낌 특이해! 그냥 가야돼! 뭐야! 짱구하는게 아니야! 오! 천천히! 걸어서 여기! 걸어서! 그래서 무슨 얘기할라 했어? 애기들이 뭐? 애기들이 먹는 그.. 젖병! 젖병 느낌이어서 저거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! 어 이거 근데 일단.. 어 저기.. 여기 뒤로 가면 안돼? 진짱이를 찾아보래! 여기 있잖아! 저.. 찾았어요! 진짱이를 찾아보세요! 찾았습니다! 요쪽입니다! 난.. 난 저기에 있는 줄 알았네! 그니까! 근데 나는 요쪽에 근데 투명하게 있길래! 알았어! 어? 야 이거.. 이것도 못하겠는데 이것도? 느낌으로 가자! 나는.. 여기에 핑크서 넣으니까 핑크! 야! 노란색! 폴바미가 왔으니까! 여기는.. 가운데로 걸쳐서 갈 수 있.. 어? 뭐야 거기다! 둘 중에.. 그 둘 중에 하나다! 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았어! 어 저기.. 야 이거 둘 중에 하나거든요! 어떤건지 모르겠으니까 사이로 오세요! 노란색깔! 여기 사이! 노란색이랑 초록색 사이로 오시면 됩니다! 어느 쪽이 진짜일지는 모르니까 일단은 혹시나 해보신분들은 알려주세요! 좀 궁금하다! 댓글로 알려주세요! 오! 요거 뭐야! 표시가.. 브이.. 브이 뒤집어진거 이렇게 이런식으로 디자인이 좀.. 색다르다! 예뻐! 슉! 슉! 어 뭐야! 오! 타워가 근데 되게 이쁘게 잘 만드셨다! 오! 이거 흔들거리네! 흔들려! 그니까 어디.. 오! 오! 스프링 꺼내려! 오이유! 야 꺼내지마! 너.. 어? 안 그래도 너.. 스프링 상속범이야 너! 어 뭐야! 야 내려와! 어 뭐야! 내려왔어! 여기 그럼 길이.. 투명한 길이 뚫린거구나! 어! 일로와 일로와! 안내! 안내 머리카라! 아니 어쨌든 너 상속범이라고! 어! 야 조심히 그걸 봐봐! 왜? 너 저거 나에서도 열심히 스프링 꺼내서 가는거 다 알거든? 스프링은 쓰라고 있는거야! 그건 맞긴 해! 어 중간에다! 대박! 오! 잭포인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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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쁘다! 야 그러면 콜롱마! 여기 온김에 우리 바깥으로 떨어져 볼까? 야! 어 중간에다 된다! 저 친구 지금 여기 죽어서 여기 온거 보니까 간다! 야! 야 여기 대박! 완전 커서 해! 이쁘다! 근데 이걸로에 창문이 있어도 돼? 어 있긴 할걸? 어 여기 입구도 있는데 창문이라고 없을까? 발음이 수수 통하지 않을까? 어 근데 이걸로 안이 진짜 따뜻하다 그랬어 제살야 어 좋아좋아 어 이제 하나의 숙제를 해결한거 같아서 되게 뿌듯하다 야! 야! 어차피 까불진 마라! 아니 나 그냥 웃겨갖고 웃었는데 뭐가 웃겼는데 얘기해봐! 자루가 숙제했다 그래서 이거 사라지니까 조심해야 돼! 어 뭐야 뭐야 어떻게 알았어 너? 나 아까전에 거기로 쏙! 아! 아 이 위에 그러네 맞네 맞네 인정! 닿으면 죽어요! 어! 닿으면 죽어요! 야 그럼 닿을 일이 있을까요 이거? 어? 너무 이거 높게 잘 만들어주셨는데 안전하게? 절대 안나와줄 것 같아 설마 여기도? 어? 아 여기도? 이제부터 쭉? 왜냐면 그 친구가 죽었잖아! 아! 아 인정! 그 친구가 죽어.. 야! 야! 아 근데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는 저놈이 자꾸 멈춘다니까 갑자기? 맞아맞아 인정 안 멈추다가..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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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멈추다가 갑자기 멈출 때 슬쩍슬쩍 가 그거 괜찮은 방법이야 어? 그럴 때 이렇게 쭉쩍 수 있죠? 옆으로 슥 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슥 깨서? 슥 깨서! 슥 깨서! 슥 깨서! 슥 깨서! 슥 깨서! 오! 오! 아! 이쪽이 닿아! 닿으면 죽어! 어! 닿으면 죽어요 여러분! 닿으면 죽어! 안 닿게! 조심해! 아니 중요한 게 있어! 뭔데? 아까 전에 그 친구가 죽었다는 건 결국 이 이후에는 체크포인트가 없다는 소리야 엄청 비는 있으스런? 어 뭐야? 아무것도 하냐? 아무것도 하냐? 자하면 죽으니까 조심하며! 야 이거 악화 안 맞아! 이거 스프링으로 가야 돼!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얘가 꼼슬꼼슬 멈추네 자꾸 자꾸 꼼슬꼼슬 자루마냥 꼼틀대 왕꿈트리! 왕꿈트리는 콜라맛이라 좋아! 어? 왕꿈트리 콜라맛이야? 여긴 진짜 길일까? 어 저 앞에 길 있는데요? 여기? 저래 왕꿈트리는 왕꿈트리만 콜라맛일걸? 나는 근데 젤리를 안 좋아하잖아? 어 뭐야? 이 맵은 제작자의 몇 가지 맵일까요? 비공개를 포함하라고 이 분 너무 악마 아니야? 그러면은 세 번째? 왜냐면은 비공개가 굳이 있으니까 저런 말을 생각해내지 않았을까? 아 그러면은 또 있던데 아 맞아 인정 인정! 우와 너 어떡해! 너 추리짱! 역시! 와 김추리 와 미쳤다 제작자의 성별은 무엇일까요? 왠지 오랜지가 핑크인 거 보면은 여자분이실 거 같아 예쓰예쓰 야 우리 잘한다잉 그리고 밑에 제작자 그림이 있었거든? 제작자 등상? 아 진짜? 여자였어 아 뭐야! 아니 캐릭터는 어쩔 수 있지! 결승이긴 하지만 웬만하면 안 그러지 않았어 띠옥! 띠옥! 그건 맞긴 해 웬만하면 썰롱게 나갔지 아하하하하 갑자기 저기여기 어 여기! 저기! 안전지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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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이거 아픈 거였네 아 저 캐릭터인가? 이 분이 제작자분인가? 맞아맞아 맞아 아까 이 캐릭터였어 절반 오셨다고요? 예?! 예! 엄청 많이 온 거 같은데 절반이요 오 야 그래도 안전지대 있으니까는 안전하게 한번 가보자 맞아 안전지대 최고 그래서 결국 아까 전에 뭐하니? 이거 어려워! 야 스프링 써서 올라와 그냥 그거 인정 너 진짜 똑똑하다 난 스프링의 존재력을 자꾸 까먹어 아니 근데 아까 전에 그 한 번에 죽는다는 거 있잖아 그쵸 어디까지였을까? 그거만 그랬을 거 같아 그 밑에 깔려있는 거 있잖아 아 그 뚱뚱한 거? 응 뿌리 어 똑똑해 아 궁금하지 않을까 우리? 빗자루들이? 빗자루들이? 빗기 아 최루 노란색이네 이 제작자분 노란색 좋아하나보다 진짜 노란색깔 좋아하시나봐 오렌지도 그렇고 아까 전에도 노란색이었어 나 앞으로 노란색만 고를 거야 어 좋아 이제 다하면 제발 노란색 아니여라 어? 어? 왜? 왜? 이익 야아! 야 진짜 너 왜 그래? 나는 너무 타이밍 맞게 스프링 꺼낼 줄 알았지 이제 안 할게 거기서 빼꼼 숨어있지 말고 와 귀여워 하하 아우 너무 재밌다 여기 어 여기 얼음이다 얼음은 점프로 가져야 안전합니다 어 근데 여기 키바트가 출력해서 되게 이쁘다 요술봉 같지 않아 이거? 어 요술봉 같아 진짜 진짜 세일러 자루 자루요? 세일러 자루의 요술봉이었구요 아유 감사합니다 마법사 아니 아니 그 뭐지 마녀 아닌데 그 뭐냐 마법소녀로 만들어주셔서 오 이것도 키바트인가? 자루인데 자루야 너 그거야 뭐? 세일러분에 나오는 고양이 야 협조해 내꺼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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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협조 안해도 되지만 짜잔 협조 안해야지 내꺼는 협조해 내꺼는 협조해 과연 진짜 길은 어딜까? 여긴 가짜야 여기가 진짜일까? 아니 이 바깥으로 회오리에서 가면 안돼요? 아 테이프구나 테이프다 글봐봐 근데 이거 스프린서 대박이다 여기가 진짜에요 아 못간데 오 대박 난 여긴 가짜야가 진짜일 것 같아 와 여기 막아놨어 대박 이 제작자분 똑똑해 왜냐면 이 제작자분이 좀 사악한 것 같거든 응 가봐 그럼 예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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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진짜라고? 예쓰 예쓰 다른 데도 가보고 싶긴 한데 죽을 거 아니야? 어 죽을 거 같아가지고 그냥 이리 갈게요 와 너 똑똑하다 어 왠지 알아? 왜? 아까 전에 맵을 몇 개째 만들었을까 했을 때 아 어어 비공개를 포함시키려 하는게 너무 사악했어 아 오 뭐야 블록이 사라진다 오 이거 그때 내가 했던 그거랑 비슷하다 오 이 오 오 너 똑똑하다 금방 파악했네 와 다 왔다 됐다 오 핑크스노우 오비 깨신 것을 축하합니다 오 대박 오늘은 이렇게 꿀밤이랑 같이 핑크스노우 오비 한 번 깨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구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안녕